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자 이제 문화 미디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제들을 이제 쌍 모아서 볼 텐데요. 절도로 국내 반입한 고려 불상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이 희한한 뉴스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러고 한참 들여다보게 됐는데 일본에 있다가 절도 범위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요. 자 보세요. 이게 부석사. 사진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불상. 불상이라고 줄여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불상을 제작한 데가 부석사고 그리고 이걸 외국아 과거에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불법 반출했다라고 하는 증거까지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일본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온 것을 우리 걸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부석사에서도 이제 이걸 자기네들 원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에까지 갔는데 그런데 1심에서는 그걸 부석사 쪽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있잖아요.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냐. 그러니까 이거 원래 자기 거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부석사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의문 한 가지를 제기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석사 거라고도 확정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로 돌아간 것을 원래 본주인을 찾아준다. 물론 그거를 절도로 가져간 걸 절도로 가져온다라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맞냐의 문제는 남겠지만 어쨌거나 본주인을 찾아준다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라는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요. 자 이제 주장을 좀 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더 보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갓론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이거를 또 이 불상을 가지고 있었던 갓론지 측에서는 자기네가 1527년에 불상을 양도받았다라고 양도받았다. 자기네가 밀반출한 게 아니라고 또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긴 어렵긴 한데 그런데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이쪽 갓론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판결인데 이거 읽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재판부 맞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재판이라는 것이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건 또 맞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법 논리로 가야지 이게 우리 편 니네 편 나눠놓고 재판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재판부는요. 근데 다만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 논리로만 놓고 보면 가져가서 2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옛날에는요. 심지어 시유지 같은 데다가 판자집 같은 거 짓고 와서 때려보시면 또 짓고 때려보시면 또 짓고 거기서 버티면서 이게 이제 취득시효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걸 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거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때려보시는 거예요. 내 거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다시 리셋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싸웠던 옛날 모습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일본에서 가져가고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평온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취득시효는 지나간 거라서 우리 민법 체계로 봤을 때 이게 일본이 훔쳐간 거지만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논리구조가. 그러면서도 이제 다만 근데 이거를 우리 민법 체계로만 볼 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문화재, 국가 간의 문화재 이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련된 각종 협약이나 국제법을 또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다. 민법으로만 판단해달라니까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석사 측에서도 이제 상고의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대법원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3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의 소유권 같은 대상인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론지에서 훔쳐서 국내로 반입해서 현재는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환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현문을 토대로 외국에게 약탈당한 거다. 우리가 이거 봉인하려고 했다. 사찰에. 근데 약탈당한 거다. 그러니까 원소유자인 우리한테 돌려줘라. 라고 주장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외국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본 건데 다만 국가에서는 국제법이나 이런 것도 따라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부석사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건 귀속되는 거고 부석사 거라고 봐야 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검찰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고서 불상과 결현문의 진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국가가 부석사하고 좀 이렇게 민사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재판부로 가서 이걸 국가하고 부석사가 이제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유니드로와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제 체결한 협약의 근거에서 보면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인 건데 이게 개인에게 도난당한 문화재 회복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기원국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협약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석사 소유로 안 가더라도 국가가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볼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일본에 내줘야 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 민법적으로 지금 인심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일단은 평온하게 20년 이상 소유한 일본이 취득시효를 채운 것으로 봐야 된다는 식의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참 복잡하지만 독특한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문화 미디어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협약 방금 전에 말한 이 협약에 대한 얘기인데 유니드루와 협약이요. 근데 이제 가입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대상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일본 측에다가는 내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 이제 과학 IT 쪽으로 오겠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애플페이를 출시한답니다. 저는 뭐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다 그냥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안 갖고 다녀도 그냥 이걸로 삼성페이로 다 결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저 뭐여 그 대중교통 탈 때 그럴 때도 그냥 결제도 하고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이제 애플 사용자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애플이 애플페이가 안되는 거였어요. 근데 애플페이가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페이 방식이 우리나라에 과연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랑설레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근거리 무선통신 NFC라고 하는 게 있죠. NFT 말고 NFC라고 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NFC로 우리가 버스도 타고 신용카드 결제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애플페이 한국 출시를 공식 확인했다는 거예요. 곧 이제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페이 독점체제였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건데 NFC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무선 태그 기술 중 하나인데 이제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접촉식 통신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선을 연결하거나 하지 않아도 무선으로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이 되는 건데 통신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왜냐하면 10cm 아니니까 당사자가 들고 가서 이거를 결제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우수하고 정보 이용자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게 NFC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에 NFC 기술이 탑재되면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 하도 신용카드, 교통카드,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애플페이 같은 경우 2013년에 14년에 출시가 돼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대요. 지금도. 근데 애플페이 NFC 결제 방식은 한국에서 현재 널리 쓰이지 않아 급속히 확산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다. 기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니까 현재 한국의 가맹점 중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미만이고 만약 가맹점이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려면 NFC 결제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내는 비용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 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애플페이는 미국에서 결제권당 0.15% 수준의 별도 수수료도 매긴대요. 그런데 삼성페이는 그냥 이거 그죠? 별도의 수수료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또 삼성페이보다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 지원하는 반면에 삼성페이는 NFC 방식과 MST 방식도 있는데 이건 마그네틱 보안 전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페이 MST 방식은 마그네틱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는 기존 단말기에서도 비접촉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삼성페이로 기존의 카드 단말기에 가서 이제 결제하는 거 다 하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다 대보고 저기다 대보고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애플페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별도의 NFC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벽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채택하고 있는 게 EMV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비자, 마스터카드, 유로페이 등 글로벌 신용카드사들이 모여서 수립한 결제 표준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는 단말기인데 우리나라의 표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 전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리고요. 대박 사건이 터졌네요. 하이브가 SM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거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엔터 시장에 지각댕댕이 일어났다. 이런 건데 SM이 과거에 독보적인 1위 아닙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이수만 씨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SM이잖아요. 지금 이게. SM 엔터테인먼트가 K-POP 데브로 불리는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의 퇴진을 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참 내막을 내막까지는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현 경영진이 사실 이수만 씨의 처조카라는 거잖아요. 처조카를 앉혀놨더니 처조카가 이수만 대주주의 전행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갑자기 카카오하고 손을 잡고 여기에다가 전환사체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지분 구조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이수만 대주주가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밀려날 것 같냐? 하면서 이제 하이브에 방시혁 프로듀서를 접촉했다는 거고요. 7천억이 넘는 돈으로 10여 퍼센트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양측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는 가수 겸 방송 진행자 출신 이수만이 1995년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가수예요. 가수고 노래도 히트곡들도 여러 곡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진행도 많이 하셨고 그랬던 분인데 방송에서 근데 이분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이른바 진짜 K-POP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하다시피 하신 분이죠. 거기에 아주 1세대의 선구주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7년간 SM 총괄 프로듀서를 담당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M은 H.O.T를 필두로 신화 S.E.S.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엑소 등 내노라는 K-POP 스타를 배출한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로 꼽혀왔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 하이브의 BTS와 JYP의 트와이스를 필두로 한 제3세대 아이돌 시장이 열리면서 어깨 3위로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하이브나 JYP 같은 업체들한테는 좀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건데 그러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SM이 하이브한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브는요. 아직은 좀 이렇게 진용이 다양하진 못해요. 다양하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막 이 팽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팽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제 걸그룹들도 나오고 보이그룹도 나와서 1등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합니다. 미국에서 1등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좀 진용이 탄탄하지 못한데 이 거대한 이 이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게 되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어쨌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가 이렇게 밝혔어요. SM이 설립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서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이 대주주의 퇴진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협력관계를 맺었는데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SM의 지분 9.05%를 확보해 이 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 강화로 SM을 인수하려던 카카오와 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현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카카오가 어떻게 됐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형태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유상증자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돈을 받고 파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자인데 이게 무상증자도 있고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발행하면 그때는 이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증자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유상증자다 그랬을 때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만은 기존 지주들의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도 일단은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네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거는 기존 주주는 이 증자에 참여를 못하고 제3자한테 이 유상증자가 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카카오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기존 주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장 큰 대주주인 이수만 대주주가 반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방식만 쓴 게 아니라 이 사체를 반영했다는 건데 이 사체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이 채권을요.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환사체라고 해서 이거 전환사체를 발급받으면 주식을 발급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환사체 인수까지 해서 지분을 9.05% 확보했다고 공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수만 대주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식역 하이브 의장의 백기사로 나서 의장이 백기사로 나서 하이브가 이 대주주의 지분 18% 중 14.8%를 확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이브는요. 3월 1일까지 SM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지분도 최대 25%를 공개 매수해서 확보하겠다고 공시해서 여기 주식 갖고 있던 사람이 대박 터졌어요. 지금 주가가 몇 만원 수준에서 10만원대 넘어섰을걸요. 그래갖고 주가가 엄청 뛰어올랐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저 백기사라고 하는 건요. 이 적대적 M&A 즉, 카카오가요. 대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에 지분을 확보해서 자기가 이제 그죠? 지분률을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적대적 M&A라고 하고 적대적 M&A에 맞서서 기존의 주주가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흑기사를 찾는 겁니다. 그 흑기사로 방식역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이브는 지분 39.8%를 확보하게 돼서 단숨에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는 백기사의 개념도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이브의 SM 정격 인수 소식인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 카카오 쪽하고 현 경영진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향방을 좀 들여다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물용어 쪽으로 가서 말물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기후변화가 가져올 인적, 물적 피해가 은행이 보호한 특정 자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시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두순 같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근태였나요? 뭐 이런 이제 성범죄자들이 청소년, 아동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만기출소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하는 게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좀 났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시가법에 한국판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법무부가 선언을 해가지고 이 제시가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성폭행 사회사건의 피해자인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서 제시가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노전쟁은요. 반도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거 우리 파운드리라고 파운드리의 1등 업체가 대만 TSMC 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파운드리를 확장하려고 평택 이런 데다가 엄청난 규모의 뭐 축구장 10개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10년간 짓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짓고 있거든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라는 개념은 10억분의 1미터의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 선폭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건데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감소하고 처리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2나노를 이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도 곧바로 3나노 양산에 돌입을 했고 두 업체가 막 경쟁하는 속에서 이제 2나노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를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인텔하고 일본 기업까지 참여해서 사파전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 핵과학회 캠페인인데요. 핵전쟁의 위기 정도를 상징하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북한도 보유하고 일본도 보유하고 대만도 보유하면요. 지구 종말 시계는 굉장히 단축될 거예요. 지금은요. 종말의 시점이 100초에서 90초로 줄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구 종말 시계가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각외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구 종말 시계가 100초에서 90초로 단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하니까요. 그거 한번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지구 종말 시계 이거 개념은 결국에는 핵전쟁의 위기 정도를 상징하는 시계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종말 시계까지 이렇게 봐두시고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공급 비율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선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을 너무 급격하게 폐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어도 어쨌거나 핵을 계속 부여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같은 것도 정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개를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소식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 잘 한번 통해서 또 준비하시는 시험이나 이런 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гу. res